프로그래밍 언어를 뭘 써야 할까요? 고민하지 맙시다. 프로그래밍으로 뭘 만들 수 있는지부터 생각합시다. 대부분의 개발 강의들은 수십 수백 개의 문법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작 뭘 만들 수 있는지 알지조차 못한 채 공부에 질려버리죠. 프로그래밍은 실제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앱이나 웹 혹은 그 이상의 기능들을 다룹니다. 버튼 하나만 눌러도 여러 장치가 움직여서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죠. 키워드를 통해 결과를 찾아내는 검색 시스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로그인, 회원 정보, 자동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정리해주는 크롤링, 로봇들을 움직이거나 IoT 기기를 연결하는 원격 컨트롤, 이런 프로그래밍을 쓰면 특이한 기능들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더 재미있는지, 또 어떤 걸 더 만들어보고 싶은지, 스스로 체험해보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드는 기능부터 찾아보세요. 그리고 간단한 것부터 만들어봅시다. 문법부터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원리만 알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